1. 어깨를 많이 쓰는 투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어깨 근육은 차츰 노화되어 소모품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2. 리그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투수라 하더라도 이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로써 특히 FA 시장에서 투수들이 절대적으로 야수보다 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겨울 FA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수 FA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원종현이 NC에서 키움으로 이적하며 FA 계약 1호 포문을 열었고 이태양이 SSG에서 친정팀 하나로 되돌아갔을 뿐 그 외의 투수들은 해를 넘겨서야 행선지를 찾았으며 결국 미아가 되어 은퇴를 선언한 강리호도 있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시즌이 절반 지난 시점에 그때의 그 이동수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투수는 이태양으로 이태양은 하나와 4년 총액 25억 원에 계약을 했고 시즌 내내 그에 걸맞는 몸값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전천후 불펜으로 뛴 이태양은 전반기 31경기에서 43이닝을 소화했고 1승 2홀드 평균 자책점 2.3형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팀 내에서 선발 투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마운드를 지켰는데요. 하나가 8연승을 달리며 질주할 때 이 기간 이태양의 성적은 4경기 평균 자책점 2.25였습니다. 4경기 중 실점한 경기는 단 한 경기에 불과했으며 덕분에 하나 불펜 평균 자책점은 3.81로 10개 구단 중 4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정찬원은 개막을 앞두고 3월 말 결국 원소속팀 키움과 FA 계약으로 잔류하면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스프링 캠프도 참석하지 못했고 개인 훈련을 하다 뒤늦게 팀에 합류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찬원의 기록은 누구보다 준수했습니다. 전반기 11경기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했고 전반기 마지막 등판인 지난 9일 도산전에서는 3과 3분의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지만 11경기 중 7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며 선발 투수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홍원기 감독은 겨울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 늦게 합류를 했지만 선발 한자리를 맡아 자신의 역할을 120% 했다며 정찬원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외 다른 FA 투수들은 기대와는 다른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움의 원종현은 올해 20경기에서 18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5.79를 기록했고 오른 굴곡근 부위의 통증으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FA 계약한 투수 중 가장 거액을 받고 이동한 한현희도 몸값을 하지 못했는데요. 총액으로만 따지면 가장 큰 액수인 40억 원을 받은 한현희는 시즌 개막을 선발 투수로 시작했고 선발로 나선 11경기에서 3승 7패 평균 자책 5.2령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6월 말부터 구원 투수로 보직을 옮겼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고 10경기 9이닝 11실점으로 롯데의 고민만을 키웠습니다. 야구는 투수노름이란 말이 있지만 정작 FA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